너는 축복받은 아이야. 엄마는 너를 많이 사랑해.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세상 어디에도 없고 세상 어디에나 있는 유튜브 책방 도나, 책방 도나의 북마스터 서영입니다. 얼마 전 수학계 노벨상인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희 교수의 소식이 들려왔죠. 허준희 교수의 수상 소식과 함께 그의 자녀교육법도 덩달아 화제가 됐는데요. 아이가 직접 만들어 온 수학문제를 함께 풀어보면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자녀교육 노하우를 전하기도 했죠. 오늘은 기존의 자녀교육서와는 다른 이 아이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나는 이렇게 세 딸을 하버드에 보냈다 입니다. 미국 한인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세 자매가 있습니다. 혜민, 혜은, 혜성 이 세 자매의 이야기인데요. 세 자매는 연달아 하버드에 합격을 합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몇 년에 한 번 탄생할까 말까 한다는 하버드 대학교 합격 소식이 무려 한 집안에서 세 번이나 들려온 거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 미국 내에서도 사회적 비주류로 꼽히는 동양인 이민자 신분이었던 하버드 세 자매의 전설. 세 자매의 어머니인 심활경 작가는 녹록치 않았던 환경 속에서도 세 아이 모두 하버드에 보낸 비결을 아이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할 수 있는 동기부여 또 자기관리 공부법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엄마라는 존재는요. 아이 안의 잠재력과 재능을 발견하고 깨우는 사람이죠. 부모가 주는 자극으로 아이는 경험의 범위가 넓어지기도 합니다. 또 아이가 어떤 주제든 재능과 열정을 보인다면 그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고 이해하는 것 역시 엄마의 역할이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자립심을 갖게 되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해보는 자유 속에서 숨겨진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이가 재능을 발견하게 도와주고 싶다면 공부해라. 왜 이것밖에 못하니? 같은 말보다 세상을 탐험할 자유를 제공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또 그 능력을 키워가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곁에서 이걸 발견해주는 엄마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너는 축복받은 아이야. 엄마는 너를 많이 사랑해.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부모는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아이의 가능성을 믿고 또 독특한 재능을 발견해주는 동시에 절대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아이가 중학생이 되어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죠. 특히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는 훈련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부모가 강제하고 또 물리적으로 막는 것은 한계가 존재해요. 규칙이라는 울타리가 없으면 아이들이 더 창의적으로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만들어 놓은 경계선 안에서 안정감과 한계를 느끼면서 그 안에서 적합한 태도와 자세를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그 안에서 느끼는 결핍은 아이에게 다음을 위한 기대와 욕구를 주고 무엇이든 자기 힘으로 해보려는 의지와 노력할 마음이 생기게 되죠. 작가님은 새 아이에게 동기를 부여했던 다섯 가지 방법을 전해주셨어요. 첫 번째 방법은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려주면서 자존감을 높여주는 겁니다. 꼬리뼈를 다쳐서 체육 수업에 참여할 수 없던 막내딸 혜성. 수업에 참여하기 싫어서 핑계를 댄다는 오해를 풀기 위해 평소보다 더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고 가족들에게 수업에 대한 요령을 전수받기도 하면서 그동안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던 걸 만회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자존감에서 나온 아이의 진심과 노력이 결국에는 선생님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죠. 두 번째 방법은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실패의 경험입니다. 한 번도 실패를 겪어보지 않은 아이는 아마 세상에 없을 겁니다. 같은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그 실패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하는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둘째 딸인 혜은은 학교에서 진행한 에세이 대회에서 수상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미 출판된 글을 벗겨서 제출했다는 선생님의 판단이 그 원인이었죠. 물론 글을 벗겨서 제출한 것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그런 오해 속에서도 혜은은 이미 출판된 글로 오해할 만큼 글을 잘 썼구나 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실패를 극복하면서 더 좋은 동기부여를 받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깨닫게 해주는 열정을 부르는 재미입니다. 첫째 딸 혜민은 어린 시절부터 엄마의 제안으로 피아노를 배웠는데요. 스스로 재미를 느끼지 못해서 억지로 연주를 하던 때도 있었지만 중학생이 되면서 음악을 느끼며 즐기기 시작했고 본인이 연주하고 싶은 곡의 흥미를 느끼면서 피아노 연주에 대해 느낀 이 재미가 피아노 연주를 잘하고 싶다는 동기로 전환됐다고 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좋은 동기로 작용하는 책임감과 격려입니다. 첫째 그리고 큰딸인 혜민에게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잘해야 동생들도 잘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동생들을 향한 마지의 부담감과 부모의 의지를 느끼며 자라왔죠. 이런 책임감은 부담감이 될 수도 있지만 동생들에게 언니처럼 돼야지 하는 본보기가 되면서 좋은 동기로 작용하기도 했던 거죠. 다섯 번째 방법은 가까이서 마주하는 가족이나 선생님 등 좋은 영향을 주는 롤모델입니다. 셋째 혜성이 중학교에 입학할 당시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하죠. 첫 수업에서 선생님이 보여주신 샘플용 에세이에 언니 혜민의 이름이 적혀있던 거예요. 졸업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좋은 사례로 활용되고 있어서 매일 집에서 보는 언니에게 절로 존경심이 생기면서 놀라움과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 자매는 가까이서 마주하는 가족들을 통해서도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하죠. 두 언니가 하버드에 입학한 후 막내딸은 주변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휴 막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겠어요. 언니들을 따라하려고 하면 힘들 것 같은데. 하버드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걱정했던 부모의 생각과는 달리 막내딸은 언니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지금 자신은 너무 행복하다는 말을 했다고 하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온라인 백신 신청이 어려운 한국 이민자들을 위해서 백신 신청을 돕겠다고 자원봉사를 신청하면서 287명의 노인의 백신 접종을 도왔다고 하죠. 작가님은 자녀 교육에 있어 이 봉사하는 마음을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뿌듯함을 느끼는 건 물론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인정받게 되기 때문이죠. 내 아이가 갖고 있는 가능성을 찾는 수업 나는 이렇게 세 딸을 하버드에 보냈다. 세 딸을 하버드에 보낸 엄마가 전하는 감동적인 성장과정과 특별한 노하우가 담긴 책이었습니다. 유튜브 책방 도나에서 빠질 수 없는 독서 퀴즈 시간인데요. 작가님의 세 딸은 이 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이 학교 어딘지 너무 쉽죠. 아이리비그 소속의 대학이고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며 미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명문대학교로 알려진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영상 하단에 댓글로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맞히신 분들께는 이 책을 선물로 드릴게요. 정말 쉬운 문제이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교육이 세 딸 모두를 하버드에 보낸 DNA인 것을 발견했다. 그 DNA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게 함으로써 자녀를 키우는 모든 엄마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 책이 우리의 소중한 모든 자녀들에게 자신 속에 있는 위대한 거인을 발견하고 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 책의 저자 심활경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어쩌면 그 이하일 수도 있는 환경에서 특별한 사교육도 받지 않았던 새 아이를 하버드에 보낸 비결. 아직 열려있는 내 아이의 인생 성장판을 자극하고 훌쩍 성장하게 만들어줄 하버드 딸부잣집의 이야기. 나는 이렇게 새 딸을 하버드에 보냈다 였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고 세상 어디에나 있는 유튜브 책방 도나였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